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3,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쇳보기 좋으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3만 5천원만 찾아 먹어도 1,5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밑에 국민기업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관성이 나오는데요. 국민기업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종목 제가 10일 전까지만 해도 수익사업을 할 때면 이 종목 최하 추천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한 종목에.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 100만원을 후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박 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매달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국민기업은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에 대한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는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제가 한 종목에 추천금액이 1,500만원짜리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2IMF 국가부도 사태가 오는데 돈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이때를 틈타서 제가 돈벌이를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왼쪽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요날 요 포스트를 잘 지켜보세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또 한번 주가를 예측을 해드리는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인생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3천원 이하 그래서 2천원에 매수한다 그러면 1,500% 2천원에 3만 5천원까지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 최하 1,5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든 이 엄청난 대공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5배로 늘리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저를 찾아오셔서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 203탄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단기 손실이 조금 좀 왔는데요.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회사가 아주 네임벨루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인데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산 운영사가요. 지금 엄청나게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으로 깼어요. 자 2만원으로 깨서 지금 6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자산 운영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으로 이미 자산 운영사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단기 손실이 조금 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9만원짜리가 2만원을 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강하게 자산 운영사가 바닥에서 훑어먹기 위해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요. 이 종목 저는 5천만원입니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뭐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에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100만원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종목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인데 지금 2만원을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계속 뺄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자산 운영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운용사라는 애들이 뭡니까? 돈 갖고 돈 지랄하는 놈들이에요.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워 먹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종목 이번에 2만원에서 2만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가는 얼만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뺄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원이니까 자 9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900% 자 만원 이하로 만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에 하나 뭐 만원은 저는 깰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9만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9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지면 2만원을 깼는데 만원까지 깨는 건 우습게 깨겠죠.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5만원 5천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원에 내 잠재자산이면 뭐 1500% 그냥 거주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틀림없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 작전세를 뜨면 이 종목을 만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임벨루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온다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2만원을 깨서 뭐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인가 국민기업 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 이런 대박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이벨루가 좋은 기업은요.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무조건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1점만 해도 5천만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100만원에 후원 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저께 해도 5월 18일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거든요. 자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저희 카페 국민기업 관성으로 찾아오시구요. 이제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 포스트 2월 26일날 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요 날이에요.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대의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첫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미국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맨 후에 꼭대기에서 대불황이 올 것이다.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죠.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주식 시리즈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자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1500% 터진다. 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못 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네임별로가 굉장히 좋은 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주식 시리즈 202탄이 되겠습니다. 202탄 자 이 종목이 6년 연속 영업일기 흑자 지속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연말하고 이번 분기에 영업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왔는데요. 뭐 이 종목이 아니라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어느 종목이든지 7년 뭐 10년씩 이렇게 업력이 좋은 종목들도 다 단기 손실이 올 수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다가 조금 영업이익이 더 빠지면은 뭐 적자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왔다. 그래서 대박주식 시리즈 202탄인데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제 일부 아주 조금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잠재자산이 24,500원짜리입니다. 24,500원 자 24,500원짜리가 이번에 5,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24,500원니까 그냥 25,000원 잡고 자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5,25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냥 100%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절대 이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 예를 들어 받으시는 분은요. 조정이 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이 전초점이 이제 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또 때가 되면 대공황이 이미 시작이 됐다 라고 두 번째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천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5천원이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면 당연하게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일부 손실폭이 커질 영업이익이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데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동안에 이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내 현금을 이미 어려운 시기를 겪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대박주식시리즈 202탄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4,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5,000원 잡고 5,000원이면 55,25 지금 5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100% 이상 급등이 왔는데 대공항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봅니다.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 2만 5,000원 잡으면 1,200% 정도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진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2,000% 넘는 수익이 터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 이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202탄 째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대공항의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이게 그래서 저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항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올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구조를 몽땅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 째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고 난다면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거의 다 100%예요. 지금 100% 이상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잠재자산이 좋은데 종합주가가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회복이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이제 아직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 까지 치니까 한 달 반만에 지금 120% 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예측한 것대로 2000원 을 깨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2000원 에서 만원 까지 올라오는데 5000원 에서 만원 100% 치는데 지금 한 달 반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대공황 이 오면 이 종목 이 2000원 이하로 빠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달 석달 사이에 만원 까지 올라오는데 두달 석달 사이에 400% 500% 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 한테만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 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 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계좌 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주가가 2천원 까지 빠지게 된다 라고 하면 이 종목 내 잠세 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000원 이하 1000원 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그냥 2000% 넘는 거예요. 2만원 천원 에서 24,000 25,000 엄만 찾아 먹으면 2500% 아닙니까?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미리 저랑 미리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간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제가 한 10일 전만 해도 지금은 유사투자자문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후원금 받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 최하 추천금액이 한 종목에 1500만원짜리 였습니다. 자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환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5월 18일 자 이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에서 여태까지 대박 주식시리즈만 돈 받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불과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은요. 한 종목에 제가 추천금액을 1500만원을 잡을 종목입니다. 왜 수익률이 1200% 이상 되니까 그래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000%가 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최하 1500만원이 추천금액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되지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제가 지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는 지금 수익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경기 좋을 때야 돈 받고 추천하면 되지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대공항이 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때가 됐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수익사업 안 한다. 그리고서 제가 지금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날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축과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2월 26일날 글쓰는 겁니다. 이게 경제신호탄의 첫번째 신호탄을 제가 최고 고점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황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대공항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지금 기술첩받는 공항이 많이 왔죠. 이제 아직은 대공항이 오지 않고요. 상승추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한번 두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 더 큰 위험이 온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주식시리즈 201탄 입니다. 201탄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에요. 저희 카페 바닥분석주 인데요. 자 이 종목이 바닥 추천하고 난다면 지금 약 11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주식시리즈 201탄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 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창사일에 최고 바닥가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5,500원 입니다. 15,500원 자 15,500원 인데 지금 현재가 약 9,500원 이거든요. 자 바닥에서 지금 약 110%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이제 추가반등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승부수를 내셔야 돼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120% 한달 반세에 지금 120% 가 급등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가지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자 15,500원 계산상으로 그냥 15,000원 잡고요. 15,000원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여기가 지금 4,500원 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동학기맹운동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10% 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20% 에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면 제가 안된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면요.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이제 첫번째 한번 신호탄이 터졌죠.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2의 IMF 국가무도의 날 경제대공황이 오는 날이 이제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되는가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차트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조정이 오면 지금 무조건 매수 진입 들어가실 수 있고요. 대공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4,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는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 2,000원 이하로 봅니다. 2,000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요. 2,7,2,4 700% 700% 700% 1,000원은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1,400 포인트 1,400 포인트 4,500원 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4,500원 에서 절반 이하 안 떨어지겠습니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 저는 뭐 한 1,000원 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 2,000원 잡고 2,7,2,4 2,8,2,6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때 가면 무조건 이렇게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는 길 여기 후원계좌 국민기업 관성 후원계좌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 링크를 누르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해가지고 멤버시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제가 이 종목 추천금액이 한 종목에 천만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 추천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변경을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제 경제대공항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돈 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개인 수익 사업 추천하면서 수익금 추천해비를 받고 있는 그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지금 매달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이 카페를 통해서 연 6%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국가 무도 사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왜 정확하게 예측 드리는가 자 2020년 2월 26일 날 바로 요날입니다.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 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다 내다 팔아먹고 요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파생 상품으로 빼팅을 한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야 제가 요날을 시황을 보고 이제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젯밤에 이상했다.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포스트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신호탄이 이번에 강하게 터진 겁니다. 주가가 많이 반동권이 돼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경제대공황 이번에 터지면 진짜 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저랑 2년을 맺고 이제 시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제 대 급락장이 한번 오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짜리가 지천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번 대박주식 시리즈는요.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대박주식 시리즈 199탄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기 흑자 지속 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뭐 괜찮은 그런 종목 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6천원 인데요. 6천원 인데 이번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나가니까 2천원 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2천원 까지 빠지면서 지금은 4천원 까지 약 100%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 인데요. 자 이 종목이 추가반등을 더이상은 쉽게 돌파를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약세장을 이제 앞으로는 겪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지금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6천원 인데 지금 이번에 고점이 종합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100% 치고 지금 현재의 3천 한 6백 원 인데 6천원 합자리가 3천 6백 원 해봐야 지금 들어가 봐야 100% 밖에 더 먹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종목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년 연속 영업이기 흑자 지속이 됐었다고 해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경기가 안좋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순실이 오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종목이 이렇게 경기 하강 국면을 겪을 때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는 종목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경기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좋죠. 앞으로도 점점점 더 안좋을 겁니다. 이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쉽게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대공항이 오면 오게 될 텐데요. 이번에 저점이 2천원 아닙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천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지냐? 지금 현재가가 3,600원 인데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500원대로 잡으시라. 500원 잡아서 내 잠재자산이 또한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잠재자산이 6천원에서 5천원대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500원에 주워 먹으면 목표가를 내 잠재자산 5천원 6천원 까지만 잡는다라고 쳐도 1000%에서 12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돼요. 지금 제가 미리 예측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 한달 반 사이에 지금 100% 쳤다구요.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원 밑으로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5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당연하게 이렇게 한달 반 동안 급등이 오겠죠. 그때도 똑같이 그랬을 때 500원에 매수해가지고 4천원 까지만 오른다 그래도 582 40 800% 를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몇달 사이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유념있게 지켜보시구요. 대박주식시리즈 199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구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국민기업 관성 후원자 링크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습니다. 이 안내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 제가 이 종목 평상시 추정 금액이면 천만원 짜리 인데요.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분지 1 투막 내가지고 100만원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최근에 하는 일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오늘도 18일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날 고액배당을 하는데요. 배당금 고액배당 같은거 이렇게 주목있게 지켜보실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날 배당공시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될 것이다. 실업자가 길바닥에 다 이제 나앉게 될텐데 준비된 자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셔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실 분은 모자리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최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다. 자 여기 보시면 2월 26일 날 종합주가 대 폭락이 올 것이다. 여기 글 썼죠.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자 종합주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 어느 구간에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대 공항이 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텐데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한 종목으로 대 공항이 오면 여러분들은 대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드디어 200탄을 돌파 하기 시작 했습니다. 200탄 몸집 지금 2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 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이 얼마 까지 급등 하고 있냐 지금 85% 까지 급등 하고 있습니다. 85% 지금 85% 까지 급등 하고 있어요. 6년 연속 영업 이익 흑자 지속 이고 사내 현금 흐름 이 대단히 좋으며 잠재 자산 얼마 인 종목 인가 이 종목 이 자 잠재 자산 12,000원 짜리 12,000원 12,000원 인데 4,000원 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3,40 4,10 4,10 이 난 거죠. 4,10 4,10 이 나면서 지금 현재 가 약 6,000 원 인데요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약 80% 지금 급등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이 8,000원대를 쉽게 돌파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15,000원 이라 봐야 뭐 한 100 한 50% 정도 밖에 못 먹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매수 들어가서 뭐 100% 이렇게 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대공황 이 쇠뽕이 터져가지고 뭐 한 3,000% 4,000% 까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 고요. 이제 대공황 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400 포인트를 깼을 때 이번에 종합주가 1,400 포인트 였을 때 이 종목이 4,000원 이었거든요. 자 4,000원 이었는데 대공황 이 오면 당연하게 4,000원 깨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1,000원 봅니다. 1,000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000원 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1,000원 만 찾아 먹어도 1,000% 넘는 수익이 터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1,000원 을 잡을 겁니다. 1,000원 그러면 1,500% 수익이 가능한 거죠. 1,000원 을 돌파 하면 이건 창사일 최고 신고가 갱신 터지는 구간 이기 때문에 3,000원 까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4,000원 을 깨고 대공황 이 오면 4,000원 을 분명히 깨고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을 1,000원 을 목표가를 잡고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면 지금 80% 가까이 급등하는 거 보세요. 이 종목 이제 거의 목표가에 지금 현재는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창사 신고가로 넘어가는 구간은 지금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정 구간의 저항을 강하게 받고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대공황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까 그 이전에 다른 이유로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4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천원대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천원까지 빠지면 목표가를 만 5천원을 잡고요. 1차 목표가 입니다. 만 5천원을 잡고 약 1500% 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대박 주식시리즈 200탄 인데요.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 최하 한 종목당 제가 이전에 천만원의 추천 금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 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첫 페이지가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꿈꾸는 비정규직이었고 전부다 정규직인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국민기업 관성 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 지금도 매달 18일 매달 연 6% 배당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배당을 했습니다. 고액 배당을 원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셔가지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대량으로 실업자가 길바닥에 나오게 될 텐데 맹혜태직 하시는 분들 쓸데없이 치킨집 같은 거 이런 거 차리시면서 전재산 다 말아먹지 마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배당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몇억만 갖고 있어도요. 몇억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된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 이었을 때 4000원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게 되면 4000원 깨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최하 15000원까지 1500% 의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종목이고요. 저도 그때가 되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대량 매집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